오늘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고 인간이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주 어떤 사람들은 가끔 누구나 염려, 불안, 그쵸? 고민을 할 때고 있고 그리고 약해질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문제나 어려움, 위기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곳, 보금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문제나 염려, 위기에 가운데 빠지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 어떡할까? 먼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어떡할까?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 보금 안에 있는 자와 보금 밖에 있는 자 차이입니다 보금 안에 있는 자는 영적인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보금이 그냥 보금이 아닙니다 그냥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보금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보금은 능력의 보금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금이 우리에게 크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인간이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절대 죄와 저주, 재앙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크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저주, 그 죄를, 그 재앙을 해결해 주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로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참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바로 나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오늘 나의 참 선지자이시고 나의 참 제사장이시고 나의 참 왕이신 크리스도이십니다 멀리 있는 크리스도 아니고 교회 안에만 있는 크리스도가 아닙니다 성경에만 기록된 크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크리스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떠나지 않은 크리스도로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성정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영접했기 때문입니다 그 영접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쵸?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선행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열심히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그분을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쵸? 구원이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의인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을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장에 내 삼석에 이루어집니다 믿을 때만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성경책을 읽고 매일 기도 수집을 보고 우리가 묵상하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쵸? 근데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봤자 성경을 매일 읽어도 묵상을 해도 암성을 해도 하지만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절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뭐죠?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것이 분명히 있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쵸? 근데 봤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확인이 됐죠 보이죠 믿음은 안 보여도 있다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현장에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한다면 이루어집니다 근데 믿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믿음은 영적인 세계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영이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절대주권이란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천사, 사단,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주권입니다 이 절대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삶과 죽음과 죽음과 복과 망하는 것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쵸? 그럼 오늘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어떤 질병에 걸려도 원망 대신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나와 불신자와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그 사람들은 복음 밖에 있습니다 그거 빼고서는 아무 차이가 없거든요 똑같은 육체를 가졌고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은 문제를 당하고 똑같은 음식을 먹고 똑같은 즐거움이 있고 그쵸?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안 보이는 차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있다는 그 차이 그들 안에는 그 생명이 없다는 차이 그 사람들은 죽은 상태이고 우리는 이미 생명을 얻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니까 우리는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감사가 아니라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우리 인생에 뭘 봐도 뭘 감사해? 그래요 감사할 수 없다면 구원 하나 받았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정말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요즘 이젠 봄이잖아요 그쵸? 오늘부터 봄인데 이젠 안성 내리 현장 캠프를 회복했거든요 겨울에는 나가지를 못했고 예배만 드렸는데 이젠 안성 내리 캠프를 회복했어요 오늘 3주차 가는데 공원에 나가잖아요 내리에는 초등학교 밖에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 안성 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옆에 바로 공원이 있어요 그 공원에 가면 수많은 러시아인들이 있습니다 학교 들어가 봤더니 그 선생님이 하는 말이가 이젠 우리 학교의 70%가 러시아인들이래요 그래서 거기에 4명 러시아 선생님이 있대요 통역,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 수업 시간에 있는 선생님 그리고 유치원 있으니까 유치워도 선생님 또 따로 통역이 있습니다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수많은 아이들이 계속 오고 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한국 유치원을 다녀도 한국말이 안 된대요 왜 안 될까요? 자기네들끼리만 놀기 때문에 언어가 안 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보금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금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놀지 않으면 보금의 단어가 보금의 그 말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는 그 현장 불신자들밖에 없고 내가 보금에 영향을 줘야 되는데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렇죠?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 다 불신자 가운데 살잖아요 불신자 현장에 있고 능력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 인생에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갖는 것마다 함께 해주십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마누엘 이마누엘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마누엘의 축복 그리고 우리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나눠줘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크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사랑을 어떻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정 1.8절 사람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나가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절대 주권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가면 됩니다 가게 되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우리가 어느 3주 차지만 2주를 계속 다녔지만 전도의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사람들과 말 거는 것도 어색해요 어떤 제목으로 말 걸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면 다들 아 됐어 나 시간 없어 이렇게 바로 교회에 오라는 줄 알고 그런데 애들을 볼 때는 아 이 애들이 어떻게 될까 받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받기 때문에 뭘 받을까요 처음에 우리 TCK들이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100%가 보금 안에 들어오고 훈련받고 보금으로 자랐으면 보금 안에 그 꿈을 꾸고 이루어간다는 것을 봤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수많은 애들 중에 정말 10분의 1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사하죠 그런데 다른 애들은 완전 그냥 세상에 나간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한국 유학생들도 제가 봤거든요 어디를 가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힘들거든요 모든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힘 있으면 괜찮아요 이길 수 있는 힘조차도 없어요 왜냐하면 꿈이라도 있었으면 그 꿈을 놓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이 딱 깨물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꿈 과연 몇 명이 가지고 있을까요 정말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방향 70군데 70 제자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그 100명 중에 10명 딱 찾으면 딱 진짜 딱이에요 더 이상 아니에요 정말 그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주권 내가 너희와 함께 너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럼 우리는 믿고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현장에 이루어 나가십니다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어떤 현장이든 그 누구든 저는 모릅니다 이분일까 아니면 저분일까 왜냐하면 무조건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분명히 구원 받을 자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느낄 수는 없죠 하지만 복음을 선포할 때는 보입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김포 현장에 계속 우리 전도 캠프팀이 여태까지 전도를 해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마찬가지고 우리 러시아의 배부도 몇 명이 얻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제가 이번에 알게 됐는데 되게 재밌어요 한국 사람들이 러시아어를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영어도 알았으면 좋죠 뭐 알아도 그런데 러시아인이 영어를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원의 엄마와 그리고 아기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전도 캠프팀이 그냥 아무 말 없이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한국말로 모릅니다 애를 딱 안고 이 삼치 트리 라운지를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또 따라가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아마 계속 소리를 쳤을 거예요 어딜 갑니까? 애를 딱 품고 가버리신 거예요 납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동차에 있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 없잖아요 한국어도 안 되고 아마 진짜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엄마가 또 따라갔어 지금까지 3개월 동안 계속 아 두 달 3개월 동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너무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거기에다가 남편이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왔고 그 친구가 또 다락방을 받으면서 전도하고 싶다는 마음에 무조건 우리 안수 집사님이랑 같이 무조건 다 들어가요 식당 들어가 보자 전도 어떻게 하는 게 궁금해 아무튼 가지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계속 친구들 데리고 와요 또 그 친구는 또 본인이 영조 못 시키니까 그런데 이 모금의 맛을 조금이라도 받기 때문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서 검단에서 인천에서 다 데리고 와요 그게 보금의 능력이죠 그게 하나님의 절대주권이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믿을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승리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낸az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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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